클로저라는 곡이에요. 아, 클로저? 어떤 곡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클로저라는 곡은 순수한 소녀의 그리운 마음을 담은 몽화적이고 신비로운 곡입니다. 안무가 뭐 좀 독특합니다. 네. 뭐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자리를 형성한 안무를 많이 시작합니다. 별자리? 네. 별자리를 형성한 안무가 뭐예요? 저희 안무를 위에서 찍었었는데 위에서 찍었더니 약간 별자리같이 나온 거예요. 아, 저게 있어요? 네. 저게 뭐예요? 황소다리. 네, 황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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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저 황소 뿔같이 생겨서 황소다리 하고 그런 거군요? 네. 이건 뭐예요? 물결. 물... 물병이 아닙니다. 아, 물병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무에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저 일단 사다리 좀 줘봐. 사다리. 사다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실래요? 저 잡고 있을게요. 일단 제가 먼저 모으러 가볼게요. 저는 올라가면 틀어질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와, 좀 뒤쪽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음악 주세요. 크게 얘기해요? 네. 웃기게 move. 별끄칠성입니다! 몬다리 몬다리? 몬다리 몬다리! 개자리! 개자리! 오! 개자리 같아 그럼! 몬다리야 물병자리입니다! 이게 뭔 자리야?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입니다! 아 물병자리? 어때요? 자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위에서 제가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일단 무겁죠 그리고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아 좀 약간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물병자리하고 물병자리 맨 끝이 물병자리 해주세요 네 저거는 확실하고 개자리 개처럼 난 딱 한 눈에 알겠어요 개자리는 딱 봐도 개자리라고 독특한 안무였습니다 잘 봤습니다